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계사 시험 대비 기출보개기 22회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게 X네요. 허가 관청하고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다릅니다. 허가구역 지정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고요. 허가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따라서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허가 신청하면 2번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요.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되고요. 15일 이내에 아무 말이 없으면 16일 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3번 다만 그 15일 이내에 선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되고요. 15일이 지나도록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6일 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5번 허가 받지 않냐고 체결한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효력요건입니다.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계에 관한 법률이 가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명신탁 약정이라 하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가등기를 포함한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위임, 위탁냄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해서 명신탁이라 한다. 명의를 맡긴다는 뜻이죠. 2번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호명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번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수탁자가 받는 등기명의를 받는 사람이 수, 받을 숫자, 수탁자, 신탁자는 맡기는 사람이죠. 4번 명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동은 무효로 한다. 했는데 계약명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물건 변동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악이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선이라고 하면 알고 있는 게 악이고 모르는 게 선이죠.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는 경우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모두 다 명신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인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간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거짓 서류를 제출하면 명신탁자와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자게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39번입니다. 허가구역, 틀린 것은 있는데,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요. 같은 시도인 경우 시도이사가 지정하죠. 3번, 시도이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도시, 시도, 도시개의견의 심의 전에 미리 시장군수구청량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재지정 절차가 더 까다롭죠. 재지정만 의견 청취를 하면 됩니다. 처음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할 필요 없죠. 3번, 허가구역의 지정 공고 내용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량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한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4번, 허가구역 지정은 허가구역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혈액이 발생합니다. 5일 후에 즉시 혈액 발생한다 하면 X죠. 처음 지정했을 때는 5일 후에 혈액이 발생하고요. 재지정, 축소, 해제의 경우에는 즉시 혈액이 발생합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했는데 심의 거쳐야 됩니다. 재지정 절차, 해제 절차, 처음 지정하는 절차 다 똑같습니다. 다만 재지정의 경우에만 의견 청취해야 된다는 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계기위원회의 심의는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처음 지정할 때도, 재지정할 때도, 축소할 때도 다 도시계기위원회의 심의는 거쳐야 됩니다. 다만 재지정할 때만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 가날 지자체 시장군수구청량 의견 청취를 해야 되고요. 만약 국토부 장관이 재지정할 때는 시도의사 및 시장군수구청량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40번 문제입니다. 경매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매각결정길은 매각길로부터 2주 이내로 정해야 된다 했는데, 2주 이내로 정하는 게 아니라 1주 이내로 정해야 됩니다. 2주가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수님의 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에서 그 10%를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보증금, 즉 최저 매각가격의 10%를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그 10%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최저 매각가격이 1억인 경우에, 최저 매각가격이 만약에 9천만원인 경우에, 9천만원인데 내가 1등하려고 1억을 써냈습니다. 그러면 내가 쓰는 금액의 10%를 내는 게 아니라, 최저 매각가격의 10%가 9백만원만 내죠. 9백만원만 납니다. 그럼 자수님의 수신고 하려면, 최소한 9천만원 이상은 써내야 되겠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매각 허가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각대금의 10%를 공태하게 됩니다. 이게 맞네요. 매각대금의 10%입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고요. 1번에 암기 프린트 56번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라는 것, 이거는 꼭 암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매각방식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매각방식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호가경매, 그 다음에 기일입찰, 기간입찰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X 세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호가경매는 사실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5번,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 없이 매각길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 법원은 최저 매각가격의 저감 없이 세 매각길을 정해야 된다 했는데, 유찰되어서 세 매각을 할 때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해야 됩니다. 서울, 경기는 20% 깎아주고, 인천이나 대전 이런 데는 30% 깎아줍니다. 법원마다 다릅니다. 법원 재량입니다. 상당한 금액을 저감해야 됩니다. 그러나 매각 잔대금을 내지 않아서 실시하는 제 매각의 경우에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23회 기출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